내일 프린지 공연 있지 않습니까? 프린지? 네 프린지 공연 쌤하고 그럼 그거 한번 해보십쇼 어떻게 할 건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 엠딩형은 그렇게 맞추는 거야? 아니 근데 전혀 뭐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 노래만 준비한 거야 그냥? 그럼 춤 아니라도 의상 같은 거 맞추면 땡뻘 의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들어갔으면 맞추면 내가 얘기하지 여기 군대인데 오늘 다 만들어야지 2병하고 1병 디자인 해 줄 테니까 박수 박수 와! 그림을 그려 박수 올 거라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등장을 하겠지 꿀벌 의상을 입고 어 컷 컷 안 되겠어 발전이 없네 우리가 딱 넣으면 아아 야 하하하하 후우 하하하하 이걸 그냥 가는 거야 일단 뭐해 그거야 스타트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야 잘하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땡뻘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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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모 감독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무대 과연 어떤 땡뻘이 탄생할지 기대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군한테 옷 갈아입어야 한거 아니에요 어? 방구 옷 입습니까? 어? 방구 아씨 또 방금이로 아니 여기 이제 깔 겁니다 좋아? 좋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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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리야 예 잘 돼? 저기 헨리 입영 외출이 아 오늘 네 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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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너무 아쉬웠어요 같이 하는 군인들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이고 제가 없으면 그럼 한 명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네 열정 가득했던 헴마의 헨리는 그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고 하하하하 하